자 선택 미적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통과목에서 좀 많이 힘 쏟았죠 근데 우리 솔직히 톡 가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이과학생들 미적분 선택자들 솔직히 공통과목 쉬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걸 느꼈을 거야 왜냐하면 특히 14번이라든지 22번에서 분명히 애들이 막혔을 테고 근데 2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그게 극대값이 왜 주어졌었지 왠지 딱 가운데 대칭되게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14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미 t부터 t 플러스 1까지 그 둘 다 적분구간이 미지수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13번은 문과 애들은 사실 그거 덧셈 정리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죠 덧셈 정리 푼 사람 있어 분명히 그지 내가 근데 덧셈 정리로 해설 강의 안 했습니다 당연히 덧셈 정리로 풀면 안 돼 근데 덧셈 정리로 푼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이과생들은 도형만 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그래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 문제를 덧셈 정리로 풀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못 풀었다고 하면 그것도 반성해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평가원은 지금은 그렇게 출제했겠지만 수능에서는 별로 그렇게 덧셈 정리를 쓰지 않게끔 만들고 오히려 그렇게 썼을 때 더 복잡했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인지하시고 문제를 좀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고 미적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번 6평에 비해서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통과목만 딱 풀어봤을 땐 느낌이 뭐였냐면 아 이거 미적분도 84점 쉽지 않다 이 생각했는데 미적분을 딱 푸는 순간 아 84점은 어느정도 언저리에 맞추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설 같이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 x분의 4의 x제곱 이거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ln4고 얘는 ln2였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ln2 이렇게 가주시면 되었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4번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자 바로 바꿀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사인 x로 바로 바꾸셨겠죠 분명히 자 그래서 당연히 요 놈은 미분 하시고 요 놈은 적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 적분 해주시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를 적분합니다 근데 사실 코사인 x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얼마야? 이거 0입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빨리 갖고 갑시다 그죠? 한 부분의 넓이가 1인데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0이야 자 얘는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정답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파이니까 파이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되게 당황했습니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어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지금 2분의 a의 n 더하기 2가 6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숫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그냥 10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죠? 2분의 10이 하니까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되게 당황했어 뭐 이렇게 쉬웠나? 뭐 이러면서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의 n 더하기 2n 이것 분의 n a의 n 더하기 1 요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n 더하기 10분의 10n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에 관한 문제도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26번 그러니까 여러분도 23번부터 26번까지 이거 반땡 딱 4문제 푸는데 진짜 한 2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많이 배려를 하지 않았나 앞에서 공통과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 갑니다 부피 갑니다 자 부피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돼? 1부터 2까지 정사각형이래 그죠? 정사각형이 지금 y는 루트 2x 제곱 더하기 1분의 k니까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1분의 kx 얘를 적분한 값이 얼마냐면 2ln3이래 자 그러니까 딱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되겠네 그죠? 자 바꿉시다 자 얘는 어떻게 바꾸냐 여기 4x로 바꾸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k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4x dx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적분합시다 자 얘는 k 곱하기 4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ln 2x 제곱 더하기 1의 1부터 2까지 그러면 k배에 얘는 ln 8 더하기 1이니까 9-ln3 이렇게 되고 그 값이 8ln3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k 값은 8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뭐 되게 쉬웠다 그치? 뭐 할 것도 없었어 정답은 그래서 8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자 27번 프렉탈도 이거 지우고 하자 깔끔하게 해봅시다 이번엔 프렉탈 나왔습니다 27, 28 이렇게 딱 붙어서 나왔어 프렉탈하고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가 자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 자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대 자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얘를 a1, b1, c1, d1이라고 했어 그때 얘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4랜다 그때 문제를 보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대각선의 교점이 2라는 점이다 자 그럴 때 지금 a2, d1과 a2, d1과 이 d1, e2가 서로 같게끔 아 얘 길이랑 얘 길이가 서로 같게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똑같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래 이렇게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이 점의 좌표를 누구라고 했냐면 a2 이 점의 좌표를 b2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대각선의 중점을 갈 건데 대각선이 4, 1이니까 루트 17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17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길이는 1대 1대 루트 2가 되므로 루트 2분의 루트 17이라는 놈이 됩니다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그치?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냐면 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몇 대면 4대 1이다 이렇게 만들어내 자 그럼 당연히 봐봐 끝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수직 이등분 가셔야 됩니다 자 얘가 2k일 거야 그러면 우리 이 각의 크기만 찾아내면 되네 자 끝났습니다 자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 각의 크기가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그쵸?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2 세타가 딱 반땡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지금 얼마를 빼는 거야? 그렇지 4분의 파이를 빼는 거지 이거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되니?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네가 이렇게 사인을 돌려버리면 되겠네 그치? 야 그럼 끝났어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게 사인부터 가자 자 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17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17분의 4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굴 구하냐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를 구할 거야 여기서 이제 더셈 정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4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역시 루트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17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루트 3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누구야? 사인이 얘분의 얘잖아 아 미안 요렇게 정리합니다 루트 2분의 루트 17분의 2K 요게 우리가 구하는 사인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얘랑 얘랑 요렇게 약분이 되겠네 루트 2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결국 누가 되냐면 4K의 값이 3이 된다 아 그래서 K값은 4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이제 딱 봐봐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 색칠된 도형의 하나짜리가 하나씩 하나씩 줄어드니까 우리 비율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 공비는 직사각형의 지금 세로의 길이가 1짜리던 게 K로 바뀌었어 그래서 공비는 K의 제곱이야 자 근데 이제 공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공비인 진공을 구해야 된다 자 진공은 K제곱 16분의 9에다가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인 1을 곱하면 되죠 여기 두 개면 2고 세 개면 세 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16분의 9 자 다섯 번째 넓이 S 갑니다 넓이 S는 두 개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루트 17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17 그래서 4분의 17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답값이다 답 자 답은 1 마이너스의 진공 16분의 9분의 첫 넓이 4분의 17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16 16을 곱하시면 돼 그러면 7분의 4 곱하니까 68 요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감각 그런 걸 떠나서 프랙탈 구조는 항상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를 활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덧셈 정리를 좀 활용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엔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또 도형 한번 봅시다 이게 이과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도형을 3개를 풀어서 막 힘들다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안 가졌을 거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으셨어 지금 출제자께서 자 28번 갑니다 자 지금 4분원이 있습니다 4분원이 이렇게 생겼어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요러한 4분원이 있다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일단 A래 자 그럴 때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요거는 반지름 주어졌습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자 그럴 때 A, B 위에 지금 P점이 있대 그 P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PA하고 PC하고 PD가 다 같게끔 아 여기가 P라고 잡았을 때 지금 현재 PA의 길이와 PD의 길이와 PC의 길이와 PD의 길이가 다 같게끔 다 같게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럴 때 지금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각이 세타래 그치 자 일단 잠깐만 야 이거 보자 야 지금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서로 똑같잖아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누구의 비례 중심각에 비례한 거 아니야 끝 이거 보조선 안그리면 클라 세타 됐나요 이런 것들 일단 보조선을 그려주셔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었더니 점 D를 지나고 오케이 점 D를 지나고 지금 누구랑 선분 OP하고 아 OP하고 평행인 선분을 PA와 만나는 점 E라고 했다 아 이제 얘하고 평행인 선분을 또 만들었어 어 잠깐만 그럼 이 각 얼마야 얘가 세타니까 얘도 세타네 그치 이렇게 각을 다 잡고 가야 돼 자 그럴 때 만나는 점을 이 점을 지금 E라고 했다 그치 그럼 잠깐 봐봐 여러분들 지금 요 삼각형이랑 지금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거 느껴지시지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서로 똑같아야 돼 음 얘도 이등변삼각형이구나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이 각은 찾아낼 수가 있잖아 지금 얘하고 얘를 더한 각이 얘가 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시면 돼 자 이제 저 보조선을 그렸으니까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가 F세타가 이거래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F세타래 그러면 일단 요 길이가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네 근데 그걸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어 구해주시면 돼 자 먼저 첫 번째 자 요 삼각형 갈게 5P A 걔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여기가 O고 여기가 P고 여기가 A야 자 그러면 얘가 수선의 발을 때리면 얘가 수직 2등분이 되고 자 요 각의 크기가 얼마야 2분의 세타입니다 자 OP의 길이가 1이었잖아 반지름 그죠 자 그럼 얘 길이는 얼마가 돼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선분 AP의 길이 그 다음에 선분 CP의 길이 P부터 하자 얘네 P라고 먼저 했으니까 선분 PA의 길이 선분 PC의 길이 선분 PD의 길이가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다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세타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곱한게 요기 세타잖아 요 각이랑 요거랑 어차피 이거 우리 부채꼴에 의해서 요 현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수렴하거든 사실은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세타인데 이거 어차피 0으로 간다면 세타 맞잖아 그치 세타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원칙대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정리가 돼 있어 자 그러면 역시 우리는 요 변의 길이 이미 다 나와 있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이었지 그치 그럼 잠깐만 볼래 얘가 2분의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얘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얘는 세타가 돼 그치 그리고 잘 봐 우리 요 각과 자 지금 보세요 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고 그 다음에 요 각도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얘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한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여기서 세타를 빼야 되니까 자 요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먼저 f 세타를 구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두 변 얘 길이 두 변이지 요거야 2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끼인각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그래서 얘 4니까 약분하면 2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f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세타가 누구냐 g세타는 이거 넓이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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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건데 자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요거 다시 그릴게 잘 봐 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그쵸? 몇 대 몇 닮음? 어 얘 대 얘 닮음이야 그치? 얘 대 얘 닮음이야 지금 현재 음 그러면 너희들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비율을 정확하게 또 따질 수가 있겠지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 요 삼각형도 여러분들이 요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로 똑같이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뭐 비율을 따지려면 비율을 구할 수 있지만 사실 비율이 좀 힘드니까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구할게 요거 갖고 올게 요거 자 삼각형 요렇게 그려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P고 여기가 D고 여기가 A야 사실 이제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얘였잖아 두 배의 사인 2분의 세타 그러니까 얘도 역시 수선의 발을 때리시면 여기도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요 길이가 DA의 길이가 서로 구해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분 DA의 길이는 이렇게 가니까 어 두 배의 이 길이의 사인 세타잖아 그걸 두 배 하시면 돼 그래서 네 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얘가 사인 2분의 세타잖아 여기다가 사인 2분의 세타 곱하니까 두 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인데 두 개를 하니까 4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G세타 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요거 4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끼인각 사인 세타 요렇게 가시면 돼 그리고 얘는 16이니까 약분하면 8사인 4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됐어 네번째 우리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에 이제 F세타 저거 다 같다 곱하자 2 곱하기 4분의 세타 제곱 곱하기 2세타 요거 분에 그 다음에 G세타 지 G세타 얘는 8 곱하기 16분의 세타 4제곱 곱하기 세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 제곱 제곱 4제곱 없어지고 세타 세타 없어지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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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지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요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요거 27번하고 28번이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29번과 30번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9번 얘는 이제 매개변수의 미분법이지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fx가 exp exponential의 x제곱 더하기 x 자 요렇게 돼있고 양수 t에 대해서 t,0과 x,fx 사이의 거리가 x는 s일 때 최소래 자 일단 우리 뭐 해야 돼 어 그림 봐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곡선이 지나가잖아 y는 fx 양수니까 t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무조건 접선이어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셨던 테마야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x,fx다 exponential의 x제곱 더하기 x 그때 얘네 사이에 거리는 수직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접선의 기울기에서 수직돼서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그냥 우리 거리 l 갑시다 자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x-t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가시면 되잖아 그치? 얘가 최소가 된대 미분을 해야지 미분을 해야지 이 함수의 최소값은 극소값이 되면 되잖아 자 미분해 자 f'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얼마? 두 배의 루트 x-t의 전체 제곱 더하기 exponentiael의 x-t의 전체 제곱 분의 얘 미분하면 되잖아 두 배의 x-t 더하기 얘는 두 배의 exponentiael의 x-t의 x-t의 곱하기 미분하면 exponentiael의 x-t의 더하기 1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얘가 0이 되면서 부호와 반대면 그때 x값이 s일 때 최소다 라고 말했지 그럼 여기다 x 대신 s를 집어넣어 근데 이 이 약분하자 그럼 s를 집어넣으니까 s 더하기 여기 다 s를 집어넣을 거야 exponentiael의 s제곱 더하기 s 곱하기 exponentiael의 s제곱 더하기 1의 값이 t다 자 이렇게 s와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x가 s에서 최소일 때 실수 자 세 번째 f s를 gt 라고 했다 근데 f s가 누구냐면 exponentiael의 s제곱 더하기 s야 이거일 때 gt의 역함수를 ht 라고 했대 자 자 여기서는 뭐냐면 결국 h 합성 gt의 값이 1이고 우리는 h' 1 곱하기 g'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치 이게 핵심이야 그럼 우리는 잘 봐야 돼 여기서 역함수에 의해서 자 첫 번째로 찾아내야 될 건 h1의 값이 예를 들어서 a야 그러면 ga의 값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자 봐봐 이거 s와 t가 달라 지금 ga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려면 여기다가 1이 되려면 요 값이 1이 해야 돼 t가 a이고 s가 exponential의 s제곱 더하기 s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s는 0이 돼야 돼 s가 0이 돼야 하지만 exponential이 튀어나오지 않고 1이 나올 거 아니 그치 그러면 t값은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맞니 그래서 s가 0일 때 자 s가 0 0 0 0 0일 때 t값이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t값은 a이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2고 0 0 집어넣으니까 1이고 0이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t값이 ok 2일 때 그래서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냐면 지금 g프라임의 2를 구해야 돼 g프라임의 2를 구했을 때 그것과 h프라임 1을 곱했더니 그게 1이 되는 거야 그럼 g프라임 2라는 얘기는 t가 2일 때 그 다음에 s가 0일 때 값을 너희들이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매개변수의 미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 s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하자 자 여기는 갈게 g프라임 t는 엑스포넨셜의 s제곱 더하기 1에 얘는 ds dt 이렇게 되는 거지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ds dt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는 ds dt를 구할 거야 그럼 t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 있네 자 그럼 ds dt는 dt 곱하기 자 s에 관해서 미분하자 1 더하기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면 결국 엑스포넨셜의 s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엑스포넨셜의 s제곱 더하기 s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s제곱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ds dt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s 대신에 빵빵빵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얼마냐 빵 집어넣으면 1 더하기 0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빵빵빵 집어넣으니까 1 그것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ds dt가 얼마가 돼 6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끝났네 자 어차피 여기다가 빵 집어넣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g프라임의 2의 값은 자 집어넣으면 2 곱하기 6분의 1이야 그래서 3분의 1이다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여섯 번째 h프라임 1의 값은 얘랑 얘랑 곱해서 1이 돼야 되므로 정답은 3 굉장히 쉽게 풀리지 그치? 실제로 이런 것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거 문의과 아이가 이과에서 선택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이게 2019년인지 8년인지 우리가 옛날에 6월 평가원에 거리에 관한 놈으로 정리가 됐을 때 움직인 거리 s하고 t가 나왔을 때 매개변수를 미분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출제될 수 있었고 19학년도 수능 30번인가 거기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는 사실 최근에 선생님이 이 29번을 좀 예측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어 근데 얘도 역함수고 그 다음도 역함수거든 조금 역함수가 너무 남발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 이 문제도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30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셨던 학생들이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거야 자 최고차항계수가 2는 4차함수 fx와 0보다 큰 구간에서 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gx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럴 때 자 첫 번째 이 가조건이 중요했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f 마이너스 3이 극소이자 최소일 거야 범위가 뭐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였으니까 어쨌든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조건 어 그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방정식이 나왔네 항등식이 나왔네 x 플러스 3 곱하기 fx 마이너스 f0 그 값의 전체 제곱이 f 프라임 x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제일 먼저 x 대신에 0을 대입하셨어야지 그래야지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오케이 f 프라임 0의 값이 0이야 야 이거 명확하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x가 0이 아니야 어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g의 x 플러스 3 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 바로 fx 마이너스 f0의 전체 제곱분의 f 프라임 x야 이게 또 아주 중요하지 근데 봐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될 수 없어 x가 0이 아니니까 지금 gx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댔지 얘 x 플러스 3 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어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값이 되겠지 아 0보다 크거나 같네 끝났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결국 f 프라임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프가 증가해야겠네 그럼 끝난 거야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 그냥 야 갑시다 fx가 4차함수고 최고차함수 1이야 그리고 가 조건에 의해서 f 마이너스 3이 제일 최소이고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0에서 접선의 계획이 0이면서 계속 계속 그래프가 증가해야 돼 아 그럼 이거밖에 없어 이게 y는 f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럼 보조선 하나 그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얘는 y는 f0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야 3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딱 마이너스 4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땡큐하게 여러분들이 fx 마이너스 f0라는 함수가 바로 최고차함수 1이니까 x3제곱에 x 플러스 4다 자 요렇게 딱 세팅이 돼버렸어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우리가 누굴 구하는 거냐면 다섯 번째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gx를 지금부터 적분을 하래 그 값이 p분의 q다 그럼 생각을 해봐라 우리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어야 돼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gx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내가 f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0를 제곱한 거 분에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3을 적분하시면 돼 근데 어차피 이거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는 명확하다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원했던 거는 치환 적분인데 선생님은 자 선생님이 f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0를 t로 치환할게 그러면 저거 미분한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3의 dx가 깔끔하게 dt로 바뀌고 x가 1이었어 아 미안 x가 4였어 자 x가 4야 그러면 f1 마이너스 f0 이지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5 t는 5 그 다음 x가 5야 여기다가 5 5 아니다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 그치 2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 6 48 t는 48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놈은 인테그랄 5부터 48까지 결국 t제곱분의 1의 dt 요거랑 똑같네 그치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t분의 1을 5부터 48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치 음 그러면 얘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 마이너스 48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통분하시면 240 분의 43 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p 플러스 q의 값은 283 이었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어 물론 아까 내가 미안 역함수라고 했던 거는 이거 사실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았고 문제에서 조건에 다 주어졌다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금방금방 문제를 풀었던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상대적으로 29번하고 30번의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진 시험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과목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충분히 점수를 좀 많이 잘 얻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컷이 거의 생각할 때는 8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과목을 선생님 문제를 막 풀 때는 선택과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씨 되게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다 13, 14, 15번을 풀면서 선생님은 당연히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일부러 그렇게 좀 오래 풀고 되게 자세하게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풀 때는 대충 딱 감으로 아 이건 이거일 것 같아 이 그래프는 이거일 것 같아 라고 해서 대충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4번과 그 다음에 13번과 14번과 22번은 굉장한 어드밴테이지를 얻고 우리 미적분 애들이 출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통과목이 계속 이과틱한 시험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명확하게 잘 아시면서 공통과목에 좀 더 많이 힘을 실는다면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점수도 변표도 높게 맞고 아마 이제 선택과목은 아마 6월 평가원과 지금의 조금 중간 정도로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프렉탈이나 삼각함수 극한 도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29번에 지금 위치한 이 매개변수의 미분이 아마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의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오던가 그 다음에 30번도 사실 이렇게 딱 그래프가 나와있는 경우가 아니라 몇 가지를 통해서 추론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래프로 분명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출에 숨어있기 때문에 저는 기출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선생님도 현장에서 실모 시즌을 겪고 있지만 실전 모의고사가 모든 답이 아닙니다 6월달에 나왔던 평가원과 지금 9월에 나왔던 평가원 3월달 4월달 7월달에 나왔던 이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총 이 5번의 모의고사를 모든 여러분들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을 다 완벽하게 풀어낸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완성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1분이라도 좀 더 발전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려면 오늘의 있었던 것들을 반성하고 잘된 점들은 더 잘 배가시켜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설강의 들어주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한 3번의 모의고사밖에 안 나왔습니다 10월달에 서울시 교육청 고3 보는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10월달에 덮어모의고사 11월 1일날 보는 마지막 덮어모의고사를 끝으로 이제 올해 강의를 다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리허설 최종 했다라고 생각하십시다 이제 다음은 진짜 실전입니다 그 실전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잘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밝은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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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세요